아 이거 게임 소리가 꺼져있네요. 반갑습니다. 모독입니다. 오늘 채팅창 약간 분위기에서 열바려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씨발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폴랄루이드를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거 한판, 이걸 지금 하면 폴랄루이드가 나오나 이거? 아니 한판 더 깨야 되나? 궁금하네요. 자 오늘 2014년 1월 28일 새벽이네요. 3시네요 딱 지금. 자 오랜만에가 아니고 여러분 오랜만에 이삭의 구성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유로트럭이요. 유로트럭이요. 이삭 끝나고. 님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유로트럭도 사야 돼요. 여튼 전 당당하게 말할게요. 전 여튼 유로트럭. 불법으로 땡신! 이 후 갑시다. 지금 벌칙으로 새것 새실까? 아니요? 그냥 하는거에요. 늦게와서. 늦게와서가 아니고 오랜만에 시앗 돌립시다. 오랜만에가 아니고 뭐지? 네 오늘 방송 안해서? 아 어제 안했죠? 물론 어제 방송 안했다고 오늘 방송키면 안된 뭔시 개소리야. 분명히 좋은게 나올겁니다. 얍! 그렇지 탁구체네요. 와우 좋은 탁구체야. 자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레디 고어! 레디 고어! 이거밖에 생각한다. 나 겨울왕국 보고나서 왜 레디 고춤들이 늘어나나 했는데 나도 알겠어. 레디 고어! 음! 레디 고어! 레디 고어! 레디 고어! 레디 고어! 레디 고어! 어어! 하... 하... 스폰 안하겠습니다. 반지 꼭 보세요. 허허허 배열을 지우죠? 부어어! 이것도 배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자. 과연? 바로 있네요? 오! 예어스! 야! 쩔어! 오! 야 이거 좋아. 이게 진짜 좋은거에요. 이거 맥스 헤드라고 이삭이 키우던 개가 죽어서 머리만 남은건데 이게 밀어내요. 넉대 효과가 있죠. 정말 이게 어메이징 하죠. 마치 스파이더맨이죠. 어메이징해요. 자 바로 왕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밀어내는거 보세요. 와 아이폰인줄. 죄송합니다. 우와 급식줄인줄. 아 아닙니다. 우와 얘들이 왕따인줄. 아닙니다. 반아이들인줄. 아닙니다. 마치 색깔은 초록색이네. 더럽군요. 아 이런 시그랑 시그랑 한푼 시그랑 뒷푼 신나는 마음으로 개새끼야 죽어. 좋아. 아 뒤로 뒤로. 오빠야. 오빠라구. 좋아요 이거 먹죠. 자 내려갑시다. 안녕호! 좋아. 진짜 쩔어 쩔어. 이거 짱좋아요. 오케이. 이거 먹어서 거의 깼죠. 물론. 이것만 먹는다고 뭐 게임이 바뀌는건 아니지만. 나오려나 이게. 뒤지세요. 맞다 여러분들. 개학한 사람이 있어요. 개학. 좀 꺼졌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껴야 돼. 유후. 질문은 네이버 하세요. 모더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이버에 하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모독 모독 노래치면 모독님 링크주면서 이날에 하셨던 몇분 몇초에 나오는 노래 제목 뭐야. 여러분 다 알려줘. 모독님 어디사세요. 전라도 어디사십니다. 다 알려줘 진짜. 미친 태양신새끼들. 다음주에 방학이에요. 지금 아직 그러세요. 아이. 개학하지그래요. 자. 야. 뭔가 밀어내면 데미지가 딱딱 안 막히는 것 같은데. 뭐가 딱딱 박히는 느낌이야. 박힌다고! 에엣! 아 안열렸어. 아잇. 이것도 좋은데 아 이것도. 좋았어 이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다 캐슬마스터 이번주만 열심히 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이 마지막이죠 이번주 리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걸로 아는데 여러분 화이팅이요 이거 아 잠깐만 맞으면 안됐는데 이거 자꾸 맞아 내가 맞고다니 말렸지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좋네요 알람 안됐죠 아입니다 아 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좋아 한효인님 고맙습니다 위로 아 없네 이거 아 이거 아 위로가 이거 어디로가지 이거 자 위로 아니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또 물타기가 돼요 이케 바른정말이 없는 이 게으름뱅이야 이 군뱅이야 골뱅이도 좋지 아닙니다 맞다 배도인님 1주년 됐다고 하던데 그땐 유명하지 않는 bj 상대해서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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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이나 야씨 아나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돌릴 수 아 이거 없네 아씨 유명하지 않는 bj 뭐야 특변자 bj 취급 안합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오 있다 과연 제발 여기서 열쇠 여기서 나올 확률이 적는데 아 래킹 1인데 닥쳐요 열쇠 시그랑 아 이거 이거 이러면 아까운데 이거 잠깐만 야 갈 수 있잖아 잠깐만 야 왼쪽으로 갈 수 있었잖아 아 그게 그렇게 티났나? 하아 자 우선 돈, 이거, 이거를 쓰자 3원이라도 받자 아뇨, 알 왜 추천해요 저 체력이 벌써 6칸이라고요 이 방아도리야 내려갑니다 됐어 연기천재, 검사입니다 제가 황정민이죠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그거보고 끝나는데 흠 우선 이 밀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쿼드래시 한 번 있으면, 게임 끝 아 근데 이거 열쇠가 없어서 게임 노끗이네 다리 방 갔었죠 바가도리야 어이구 어이구 여기여기여기여기 레디 고올 뜬금없이 노래가 불려져 아 아, 아나 레디 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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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et it go 그냥 Let it go 자 어 있다 열쇠! 이꾼! 시이꾼 시이꾼 아닙니다 빨리 시이꾼 나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사면할 때도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허어! 시야! 아니 아시아가 뭐야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 요즘 아 이상만한거 같은데 닥치세요 저 이삭 BJ입니다 이삭 젊은 BJ 그거 슬퍼요? 어어 솔직히 엘스 엘사 아야 그 여주가 노래 노래 부를때 저 진짜 저 슬펐어요 존나 말하면 감정이입 됐다고 해야되나? 아 시이맨 나도 저럴 때가 이삭! 개세 구지네요 아 진짜 보고 와아 진짜 눈물이 쪼끔 쪼끔이냐 뭐냐 어 네 근데 어 보세요 네 저 아바비제이죠 아바비제 아프리카에서 인정한 아바비제이 아바하면 모더기 떠오를 정도로 아바를 유명한 BJ죠 사실 그 말이 왜 나왔나면 저를 소개해야 할 멘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운영자들이 내 방송도 안보고 아 그니까 내 방송을 어떻게 보다가 옛날에 아반 영상을 본거야 아바 그래서 아 얘가 아바에서 유명하구나 그래서 아바하면 모더기 생각날저롬 아바를 유명한 나머전문 BJ 라고 저를 소개시켰습니다 아주 비련한 개색 아닙니다 뭐지? 어 이거 뭐지? 먹어야지 자 소아렛트 두개 저를 그렇게 몰아갔었죠 너가져 자 오른쪽으로 시댁 아 오지마 개지말이야 다가오지마 자 여러분이 넋백효과 얼마나 좋습니까 뒤지세요 뒤지머도 어드베트해요 자 가자 아프리카의 바보 BJ 닥치세요 저같이 똘똘하고 뭔가 유명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주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 이쪽으로 얍하면 여기서 펑 하면서 허각스 요니 진짜네 좋았어요 아주 원 오케이 자 돈이 근데 돈이 돈은 있으나 열쇠가 없네 열쇠가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날 설레게 설레게 할까나? 괜찮은데 구조 내가 지금 필요한건 따뜻 포근한 사명이 아니고 내게 지금 필요한건 엉천한 혈사포야 아니야 혈사포가 아니라 코드러샷이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대로 입니다 여러분 말하는대로 어? MC 말하는대로 죄송합니다 어 어이구 자 저 굉장히 뭔가 잘해요 이상 데미지가 구지지만 보세요 데미지 한칸 밖에 어? 안됐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흐흐흫 아유 트름 날거 같아 아니야 트름 맞는건 예의가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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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저기 가봐야지 먹어나 오오 마스터키 야 이거 꼭 먹어야해 허각스 야 쩔어 아 돌릴걸 아냐 돌리는거 왕방을 돌리기와 왕방에서 좋은게 나오면 먹고 그 다음 악마방을 돌려 악마방이 좋은게 나온다 혹시 안나온다 그럼 황금방을 돌려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은 주짓수로 생각이 돼야합니다 진수는 주짓수로 생각했지 한수 앞을 아니야 좋았어요 시그랑 창녀샤 주짓수 주짓수가 뭐지? 아야 주짓수가 뭐지? 흐흐흫 주짓수 이런 내가 무리수 먹고싶다 물수 아닙니다 아아아 아아 아아 무술이야? 아니야 주짓수 무술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어? 무술이름이 물이름이야? 아니 무술이름이 죄송합니다 자 방음부터 조잡을게요 나오리 조자령아 어허 부어어어어어어어 정말이런 듯 야오 한대가 맞았어 말이 돼? 시이 두유 램파이 쳐봐요 때려봐라고 시이 말라봐 아닙니다 좋아요 이제 한대도 맞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한대도 맞지 않으면 된다고 해요 이 새끼가 채워매네 건방지게 공공단속 치매트면 벌금을 물어 맹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온다 자 악마 방위당! 오케! 어? 어우어우와.. 먹어주고 우선 한번 조잡을, 조합 허! 조잡을일랑께 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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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à à à embraced 권려! 어? 여기서 작업하자 야 여기서 템작에 야! 야! 저어! 머ед기는 템작을 할 겁니다은! 야 근데 많이 없네.. 폭탄이? 시댁 폭탄이 많이 없네 단방 가면 되지 우니 공속업 좋아요 자 우선 상점 열어볼게 상점 아니에요 혈사를 왜 안먹는다니 여러분 혈사포 그렇게 좋은거 아니에요 혈사포 먹었다 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등칼질러 가자 뭐가 아까워요 니 개념이 아닙니다 과연 허걱수 어 좋아 이거 사자 난 아깝다 안아까웠어요 안아까웠다고요 정말 아니껍네요 아닙니다 가자 혈사포는 그거죠 에피페토스와 혈사포는 승부의 결정이 승부를 걸 때가 정말 베리베리하죠 황금망 갖고 가요 황금망 뭐지 황금망 그거 아닌가요 그거 나에게 피를 주는 피를 피를 주는 아낌없이 주는 피 허그피 아닙니다 데더피 아닙니다 가자 차도 필요 있거든요 개즈바이야 확 스케이끼 해발랍게 차도 필요 있어요 얘가 진짜 두 방마다 방칼을 주는데 얼마나 고운한 녀석인지 모르죠 이 시그랭창아 만두피새끼 아닙니다 갑시다 차도나 차도나 아이 이런 블리츠 같은 새끼야 아닙니다 모더님 요새 준식일 때 홍보 안해요 내가 안해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하하하 아하 죄송합니다 주인 감사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이후 좋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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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안였기 때문에 값치면 안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값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으이구 안되겠어 뿌어어 아 좋아 현명한 선택이었어 마치 현명한 헬로켈라 마냥 뒤져주세요 정말 고민나사이 하군요 좋아 정말 값진 승리였어 시바이오 불붙을 꺼 오케이 날라든지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카라야 좋아 다행히 점프를 하지 않는군요 정말 다행인 녀석들입니다 오케이 이러니 다이후 이러니러니 순발력 단어가 약한데 아하핳 안돼요 폭탄쓰면 졸라 아깝다 따뜻하라 하지만 더 좋은게 나올지 와허 bullshit 아 낫사 보충받았다 순발력? 순수와 발оль? 글쎄 발기련 밝히려 나왔따 뭘까냐 어? 이거 대가리 찰.. 아 머리.. 아 머리 너무 기다 머리 잘라야지? 죄송합니다. 얍! 어? 아 이 아 음 아 음 아 아냐 아닙니다. 구지에요 구지다구요 피 많네 뭘 먹어 이 대가리야 대가리야 죄송합니다. 뭘 먹어 레어라고? 당최 레어로 구워볼라 죄송합니다. 초벌구기 같은 새끼 아닙니다 이거를 자 한번만 더 가자 아니요 제가 원하는건 지금 데미지가 3칸밖에 안된다고요 이 한국이 가장 삼색한 새끼 아닙니다 시즌3 닥쳐요 오늘따라 업된거 같아 업 템포 레벨업이 아닙니다 아 얘네 정말 싫어 정승현같은 녀석 쫌쭔쭘앉 découv어면 안돼요 베리얼을 베리얼을 약간 바름으로 굴리면 베리얼 베리얼이 뭡니까 악마의 상징 아닙니까 먹고 싶네 어 왔어요 에헥 어허에헤실 야 여기서 야 오 좋아 야 꽉탈 일곱개야 딱 된다 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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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딱 된다 아 너너너너너넛 베리얼을 먹으면 안fallen 약간 발음을 굴리면 베리얼 베리얼이 뭡니까악마의 성징 아니니깐 먹고 싶네 오여 여기서 좋아 레드잇각 폭탄7개야 딱땡된다 딱땡cida 나 얘네가 정말 싫어 I hate you, I hate you meat, 자식아 아하아아아 있나 있나, 스탠드업 어? 스탠드업, 다리를 피라고 개새끼야! 야 아 아, 소름 끼쳤느냐, 삭 적같애? 있나? 으아, 놔놔놔! 야 아, 이씨, 이 한박차 늦은 새끼 오케이 야, 이츠 유새끼야, 오케이 컴온, 컴온 스탠드업 호! 아유, 발이다! 벌떡! 아, 됐어요 이제 돌려보자 아, 아 아, 자, 자 돌려보자 밑에 황금앙을 뭘 죽어요, 살았잖아요 좋아 베려 돌리킵니다 뿌! IO stone 이거, 따 따 따 따 이거 아, 이거를 어쩌었을까 저걸 어쩌었을까 저거를 먹으면… 따 따 따다 빨리나가게 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ーナ 아, 이거를 폭탄야먹겠다는 걸 깝찬네 이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초코유인데 초코유에는 솔직히 прямо 붙어있는데요 아까 제가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그 뭐지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아 음식물들 음식물이래 그 식품들 아하하하 식품들 보니까 칼로리가 가장 높은게 아이스 아이스 초콜릿 그게 500칼로리 하더라구요 돼지새끼들 그것도 맛있다고 처먹는 돼지새끼들 뜨끔 노답 뜨끔 아닙니다 초콜릿 누구랑 갔어요 니가 아는 사람일까봐 니가 아는 사람 얘기해 밀어 가겠습니다 왠지 오른쪽같은데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죠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으압압압 일부러 맞았죠 자 으어어어 자 아 이 돈 못먹네 이따올게요 충전좀 하고요 아니요 미드키버 보스 안맞나요 걱정허덜덜 마세요 어 내 유행은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왜케 업댐 뭐가 업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컴프레트새끼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컴프레스트 컴프레스트야 죄송합니다 자 밀어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밀어내는거 보세요 으앙 으아아 컴berries 이게 최면일기 아!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자 왕부터 잡죠 아 씨바! 잡기 힘든 일 나왔어 야! X댐! 나 얘꺼 잘 못피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오래 안하는데 시그랑! 이제 진짜 어? 눈 두 눈 똑바로 뜨고 간다 좋아 아하하! 왜! 대주세요! 대주 아파서 사세요? 아닙니다 자 이것부터 꺼주고 좋아! 자연스러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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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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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아! 뭐 하루 피해주지 네 슈퍼 컨트롤을 피해주겠어? 이런 미친 에임이나 이 새끼들 다하아! 호호호호! 이호호호! 이라 커져봐 똥구멍이 점난 새끼들 아 씨 아나 돌려 아하하! 피어! 피어! 개빡치네 아 씨 아 뭐하냐 뭐해 뭐해요 아 씨 사실은 여기가기 위해서죠 하하하하하하 짜잔 눈이 없네 시댁 걱정하덜덜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갈거니까 여러분 한번 목숨을 걸어볼게요 저는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강태만 해주세요 아 했습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 한마디만 해달라는걸 강태로 받네 이럴수가 이렇게 죄송할수가 아이고 아니야 도박을 할거야 도박 소울아트 흐허허 우와 소울아트가 대전엔 거비로 보이네 세상에 어 내가 어느 정도 취했나? 으아악 보스가 저러니까 파밍을 못합니다 다음팡에서 파밍을 하죠 그리고 저 오른쪽을 저 잡으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아 돈 사만트 낀거 기분 날 뻔해져 저거 자 내려갑시다 아냐 리셋 아니에요 리셋이라니요 저 리셋은 걸린 사람 아니거든요 내려갑시다 초코우유? 초코우유 왜 먹고싶다고? 아이 돼지새끼들 좋아요 야 근데 괜찮아 딜 확인 네? 꿈꿨나? 아씨가 이거 루시드드립인가?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웹툰 금요일인가? 왜 똑같은 꿈을 꾸지? 자 다음방 가자! 자 다음방을 왔군요 아 정말 무서운 곳이야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된거지? 아니 벌써 보스방이야? 이럴수가 내가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에서 황금방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위쪽을 한번 가봐야겠어 뒤져봐야겠어요 이..여깃잖아 황금방 자 황금방을 금방 찾았어요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빨리 사라져요 얌 얌 얌얌 어떤 아이템 나올까요? 잠깐 금 구워 voc아냐? 아니 카드잖아 유의하니 대어봐야겠어 얍 씨레기군요 하지만 돌리겠습니다 얌 얌 얌 워니이이이이이이이? entreprises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 어니! 어! 엿..먹바때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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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좋아요 여러분들 이건 게임 끝 E-BTS 데이터패스 내게 살꺼야 어쨌든 여기 나왔으면 게임 끝 좋겠네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이 게임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조사하 볼게요 어제 본 것 같은데 아니 어제 테크놀로지가 안나왔거든요 이 개시맖이야? 좋아요 덤벼라 띠우 띠우 으허허허허 으허허허허 좋아요 따라가면서 베여주죠 레이저 제모스술 요즘 제모를 레이저로 한다면서 덜덜 왜 레이저나왔을까 엄마가 제모를 얻다가 설마 으웁 음 pena Particularly 여러분 아냐 철자는 아 좋아 엽 lies tenía 아 오케이 idamente Ethereum 과연 뭘까? 우? 니엘? 뿌! 흔히? 쩔! 아니야 이거는 멸류관 아니고 멸류관은 레이저다 레이저 레이저1 레이저랑 테크랑 구분하세요 자 내려갑시다 뭔 팔이야 시즌3 닥치세요 원래 시즌2까지 아름다워 여러분 두사부일치에 큰하고 투사부일치에 개응하고 삼사부일치에 개나간것처럼 시즌2까지만 해야됩니다 쩔쩔 오케오케 뭐지? 아 아까와 쩔 난 얘들 점프하는게 너무 싫어 그 뜻은 모독님이 망하는 뜻인가요? 어음 그렇게 보니까 쩔같네? 아 잠깐만 이거 뿌시.. 야야 이거 뿌시다보면 열쇠나 열쇠나 돈이나 폭탄이 나와요 아 저거 아 저거 최고의 시나리오가 폭탄이 나와 저거 보셨는데? 아니 이럴수가 열쇠가 나오네 근데 어이 돌까지 나오네? 자 한번 여기를 열어볼게요 설마 두개 동시에 나오는거 아니셈? 10 센티놀이가 듣고싶군요 아나 니마? 얘 더이상 맞으면 안되는데 니마? 어.. 괜찮아요 원래 사람은 이런 기회를 여러분은 영화도 읽었잖아요 사건, 발달, 어? 고난, 극복, 반전, 사망, 환불 몰라요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영화의 레퍼토리 주요의 레퍼토리 게임의 주요 레퍼토리도 이거죠 근데 왕이.. 아 이쪽에 있구나 좋았어 아.. 오오오오 c 존나 멋있었는데 방금 열쇠 아이씨 이네임 지금 그냥 나름 나름 하지옵 볼 만 했는데 아 물론 하지옵만 이로써가 하지옵만 저런척 열쇠병은 열쇠랑 폭탄 병원 다 주네 진짜 여러분 원래 한금막이 늦게 나올수록 이의 감질맛이 나거든요 진짜 안나오네 징하네 밀당 아냐? 밀어블랑키 아닙니다. 밀어블, 아니, 불타는 밀어블 아닙니다. 미러링 아닙니다. 한번 여기 가볼까? 어, 어, 야, 이거, 어,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야, 황금왕스, 어, 황금왕스. 그렇지. 정말 다행히, 황금왕스기 정말 잘한 것 같아. 자. 어, 또 나왔네? 얍! 씨. 아니,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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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댕, 아니면, 한 번 가볼까, 이거? 야, 뭐냐? 그래? 으어? 개빡치네? 렛이 고우! 렛이 고우! 렛이 고우 렛이 고우! 그래? 이런 쓰레 이런 쓰레바뀔밖에 없네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허덜덜 마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밑으로 갑시다 나를 영화로 치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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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행복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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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냐 이거? 이거 어쩌지? 네 이창님 고맙습니다 별 부산 처음 받으러 해요 감사합니다 뭐하냐? 제주물이잖아? 이 제주 좋은 녀석 이 제주도에 사나? 니 동생 재수라고? 그래 재수 없는 놈이군 재수로 하겠고 제주도께 재수가 없군 아닙니다 이걸 맞으면 어떡하니? 포트리스 같네 가볍게 피해줍니다 공개력 올려주죠? 야호 렛쩍네 지찍님 고맙습니다 캡피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어쩌냐? 이거 쓰레기 먹어야하나 이거? 아 이거 안됐는데 이거 먹기 싫은데 돈을 주네 자 열쇠가 없네 이거 아따맨 아 이거 폭탐도 없어 아 이거 이 판 버려야되네 이거 아따 내려갑시다 캡피님이 탑인? 그럼 가죽이냐 시집새야? 죄송합니다 어어 어 이게 약간 걸치기가 되네 걸치기가 편식 넣어놔요 닥쳐 어 게임에서만큼은 편신하고 싶다니까 가자 아 님딤딤딤딤 어 저 한번 가봐야겠어 어떤 아이템에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 이거야? 이거야? 아니 뭐지 저 복불복은? 존나 강호동 같다 시그랑 참 개 까다리 액전 오호 그 까다리 액전 뒤에 설탕 근데 거기서 거긴데 아이씨 가자 위로 이거 포기해보고 싶다 아이씨 위로 갑시다 너 뭐냐? 너 이름 뭐야? 짜식이 이름 넣는 녀석 아 이거를 한번 그냥 바로 조사분지 아닌가 어 아니 이 좆바새끼야 죽이기 딱 쪘군 저 배꼬 X 저 배 저 똥구멍이에요 저거 저 뒤에 X 있죠 X 저 똥구멍입니다 저요 으흐흐흐흐 아이씨 안나오냐 아따매 진짜 칭하네 이거 왜 안나오죠? 좋아 다행히 흡혈이 있어서 다행이야 도움은 전혀 안되지만 비켜 흠 어어 돈 뜯을거야? 돈 뜯을거야 돈? 개새끼? 돈 뜯을거냐고 아이씨 이런 개나리 이런 개나리 까다리 아닙니다 아아 아 왜그래 배추님 애벌레같은 더러운 새끼 찌그러운 새끼 얼굴 함몰된 녀석아 아닙니다 아까 보스 보니까 배꼽까지인건데 니 배꼽 튀어나와있냐? 하하하하 니 배꼽에 사는 기생충아니야 그거?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짠 아 붙지마 어? 붙지말라고 이런 씨 에헴 시후 아 이거 어째냐 이거 이거를 어째 어째 진짜 어째 이거를 돌려버리자 돌려버리자 하하 하하 철군이 만 만팔천개 터짐 나 배풍 아까 열개 터졌어 짜식아 그렇게 한 천팔백 천팔백 번만 하면 나도 그정도 받아 이 개지바이야 그렇게 전혀 안 벌었거든? 난 언젠간 언젠간 한 5년동안 벌어서 천팔백 만팔천개 받을거거든 시바람아 나도 언젠간 그렇게 벌 수 있을거야 아마도 이런 개식인데 게임에서 희망이 없다 아이 개 찌 끄러기가 헐 경찰님 시위계 감사합니다 아 참 노렸는데 헤헤 노렸는데 넘어다니 멍청해서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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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운이 안좋다 자 헐 왜 아 우리 자기왔어? 자기야 축하영상 못찍어줄거 같애 자기가 1위밖에 못했네? 자기야 내일 내일까지 1위하면 축하영상 어떻게 한번 마련해볼게 그 밑에 있는 찌라신님도 고맙습니다 자기야 알았지?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나 이거 모녀일거같은 기분이 좆깍거든? 100개 한번 더 썸 아닙니다 아이 내일까지 1위하면 내가 맞춰서 그래 할게 안그러면 자기는 떨궈지니까 아 아니야 아 진짜? 마치 그래 그런거 필요없지 우리사이에 마치 맞아 마치 우리 그거 할때 아 그거 마냥 필요가 없어 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마치 우리 그거 마냥 필요가 없지 으헤헤 으헤헤헤 돌릴게요 이거 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할께요 아하하하 야 이거 야 망했다 소름이라니 우린 어른이잖아 어? 설마 자기 거기서 고름? 으헤헤헤 죄송합니다 아 망했다 이거 꼭 할께요 이거는 진짜 썩어둬 할께요 썩어둬 할께요 썩어둬 할께요 썩어둬 할께요 썩어둬 둔채라고 맞나? 이건 썩어둬 하겠습니다 어이시 아ід임 렛 lesgo- 아코파 improv insight gathered 개빡치네 아루님 감사합니다 리미클이 유명한 소고기 아룩상탠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하지? 엠하하하 아 좀 잡아라 죽어라 훈이야 짱구께서짱구에서 이거 메주코세스키 아닙니다 tenía 준치가 생성입니다 준치 준치 아 미친새끼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나지님 기분 더럽네요 질거같은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그래놓고 이 자가리 하나 줘 아싸 술도 진짜 안마셨어요 배터리 갈고 왔는데 왜 다시 하겠어요 이미 갈고와서요 이미 배터리를 갈고 닦아서 나도 이거 좀 갈아야겠다 싶어서 갈았습니다 박준영 아닙니다 좋아 뭐라도 좋아 아 이런 말고 여배기님 고맙습니다 이런 녀석 이런 이런 개그시래 죄송합니다 자 좋은 상황이였어 야 근데 일탄이 왜이렇게 버겁지 일탄이 진짜 어어어어어어어 일탄이 부탄같애 왜이렇게 어렵게 사는게 아닙니다 부탄 잘사는데 부탄같은 새끼 아닙니다 아 삼성이잖아 아하 야 개박했다 야 여러분들 원몰타임 안돼요? 원몰 찬스? 여러분들 원몰 찬스 찬스 하나 줘봐 준다고? 아 고맙다 이거 아 이렇게 찬스를 액스러지네 한번 더 드릴라고? 알았어 이거 굳이 안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빠가들 ㅎㅎㅋㅋ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let it go 너 이게 아닌데요 병신하 당연하죠 여러분 시청자와 소통을 하기위해서 일부러 이게 바로 관 EP한 것이죠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가면 그게 가수입니까 그래서 한번 이 노래 아시죠 여 여 채킷챠킷푸추 이렇게 해주는게 관객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주는게 그게 진짜 가수지 저는 그것만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찐끼러기 아닙니다 오는거 귀엽다고요? 자 배열을 지울게요 그 다음 좋아요 저 굉장히 이거 좋아합니다 김투린 좋아하십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방금 이거 일부러 했어요 티났죠? 자 다 뻥해자 방금 좀 티났죠 일부러 했거든요 자 여기 없네 파달린 달무리님 고맙습니다 나이스 엄구네 엄구 어 이게 엄마의 구슬인데 무슨 구슬일까요? 엄마가 구슬홍대도 아닌 이상 구슬을 다 구슬? 엄마의 구슬? 운구슬 목구슬인가? 자 잡자 엄마의 진주 엄마의 진수요? 아이 죄송합니다 좋은 샷이었어 어 아니 이럴수가 아싸 감사해요 잡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나 더 모셔가자 네 아빠꺼 아님? 야 니는 너는 아빠를 마미라고 부르냐 어니? any 아니! 이럴수가! 이런 세상에! 정말 격 righteous gracious! 개격 anderen 선! 감사합니다. 정말 어... 가기 잘했어요. 자 내려갑시다! 앙크네요. 자 앙크를... 설명하자면 잉크! 잉크! 아크! 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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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 뒤져봐야지? 없군. 하이엡! 으아쑤! 가위엄 이게 잡기 힘들 땐 이렇게 하세요 사물을 이용해서! 무슨 사물놀인줄 죄송합니다. 가위가 왼쪽으로 넘어가자 가위엄 자 가자 어? 아싸 나왔다 아이씨! 좋았어 쿠토컨이 가장 어려운데 닥쳐 니 얼굴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털해! 아닙니다 아 이런 인신고격 좋았는데 아 나 왜 안계시죠? 결쇠님? 뚝뚝 좋아요 씨! 따르지마! 이런 관심처럼이야 죄송 고양이가 제 얼굴 보고 도망가요 부럽다 아이씨! 뭐해! 아 비비젓거리가 죽었네 아 물론 그 순간 기분은 좋았지만 죄송합니다. 오케이 먹었다 자 갑시다 뭐는 실제로 왕자 착하다는게 사실이에요? 어 그래 뭐니? 아이씨 아이씨 궁궁묵궁궁 뚝뚝뚝 우와 아이씨 아이씨가 아저씨 같다 야 잠깐만 따라오지마 좋아 그렇게 멈춰있어 너 인생마냥 님 콩 콩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하나님 하나님 빨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친놈 같아 진짜 진작 나와있는데 이게 돌릴 수 있는게 없네요 뭐 불만이야? 그거네요 따라다니는 마치 마잘란의 독감이에요 지금 방송보다 동생한테 발로 까져서 매우 시름 야 좋아야되는거 아니야? 동생 한 번만 더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상태가 약간 스턴하네요 멍하네요 이쪽? 오른쪽? 이쪽은 없어 그래 왠지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모던이 좋겠네요 따라다니는 소환소 생겨서 족갈냐? 족갈냐고? 아닙니다 돌릴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거 밑에 있는게 확실합니다 밑에가 확실합니다! 역시 뭐냐? 너냐? 아 그래 자 여기서 이건 깰순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욕하는게 싫으시죠?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던이 방송은 너무 시끄럽고 욕 나네요 개 X발 이거 말하는거야 X발란들 아닙니다 자 내려갑시다 X발 난 그게 좋은데 이쒹신 아 아닙니다 아니 누구세요? 너세요? 여기 누구세요 아 왜 이딴 새끼만 나오세요 욕 안했어요 방금 욕하는 맛에 봄 돌춘가 아니 욕 안했습니다 뭐지 상점 하염 아 뭐 있는게 없냐 하나님 또 하나님이 들렸어 아 야 이거 뭔가 망한거같아 아니야 전 이거 뭐든지 끌고 가겠습니다 마치 선생 김봉두 마냥 이 문제 구제블룸 바늘 마치 이거 내 선생 바쿠야 뭐지 까먹었네 감사합니다 자 먹자 쓸모없는거 애교보는 맛으로 봄 무슨 맛이냐 그건 균신아 무슨 맛이냐 아 나 오 쏘라서 났었어 뭔가 리필된 느낌이야 가자 아 밑으로 가야되네 아이씨 뭐든 쿠트루제 못 들고 못 깬다 깨면 니 대가리 깬다 어? 씨 야 내 몸이 깨지겠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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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님 님 좋아 야 오 엄마 깨불란게 야 말해라 토오 컴온 토 컴온 캐씨 있나 있나 하고 때리면 늦어요 허허허허 아 걱정하들도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절 지금 걱정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지 않으니까요 저는 맞지? 아 하하죠 죽지 않습니다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가자 아이씨 괜찮아요 이 순간 진짜 굉장히 쉽게 잡습니다 노바르크라 입새렛볼라 잡았군요 근데 내려가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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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뭐지 어이 어이 잠깐만 창모드 됐어 헐 뭐야 아 아니 뭐지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안 노렸어 여러분 진짜 진짜 안 노렸어 아니 방금 뭐지 아이씨 이 내가 이런 재수가 없는 날이여더니 아 그걸로 깰 수 있었는데 와 내가 최고의 게임이었는데 아니 진짜예요 이럴수가 와 이거 진짜 이 수수 언빌리 버블 파이터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스탑 버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마치 내가 신태일이 된 듯한 느낌이야 아니 어떻게 된거지 정말 궁금해 허허허허 왜 하필 나지 하 이런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 제보해주세요 이럴수가 여러분 진짜예요 저 뭐지 진실성의 아이콘 저는 못믿으세요 진실성의 아이콘 보조들을 왜 안먹어요 보조들을 먹으면 안되요 보조들을 먹으면 보조들을 또 원하게 됩니다 아 군끈? 와우 사파리 사파리 뭐야 서프라이즈 죄송합니다 가자 어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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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맨 사파리는 뭐지? 좋아 이득이야 헉 저는 투데데데데데 투데데데데 투데데데 오예 좋습니다 자 레드 카프리썬 로키풋 여러분들 제가 돌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간만기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생활 안해봤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안해봤냐 사회시험 안봤어요? 사회 안배우세요? 사회젊으면 사회생활 잘해요 하 진짜 머리에 총맞으셨나 백지영인가? 아이고 가슴이지 그거는? 가슴에 총맞는다고? 어머냐잉 죄송합니다 한번 우선 찍기를 할게요 아 이렇게 반여식이 나와서 정말로 행이군요 이훠 이깔아 아니 사회는 병신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워요 이 대가리야 아닙니다 대가리 좋은 뜻입니다 뭘 이런 뜻이니까요 좋았어 오늘 모두 왜이렇게 기분좋음 제가 기분좋아보이나요? 저 지금 기분이 나쏘한데 나쏘하신대요 좋아 오우야 짧았어 방금 그 뒷눈이 고맙습니다 백분상 던져보세요 아닙니다 오케이 아니 이 자식 널 개타겠어 넬넘 좋아요 공격력 오이구한테 이 공격력에서 다오서 간이 되는군요 밑으로 가봐야지 누구세요 시발 어서오세요 아 이런 더러운 세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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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미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운 별풍선이군요 자 내려 걸으러 갑시다 부어어어어 흠 흠 흠 어잇 이럴 쓸모물내서 저요 님 짜자자자 자자자 오잡았잡았다 아 잡았잡았다 자박 대전용 꺼지려 대전용 꺼지라고 도배라 하세요 어? 대전용 꺼져 아니 그런말 너모하면 안돼요 그거 나쁜 말이에요 강탠하지마 매니저님들 아셨죠 강탠하지마 아 왜 그러세요 그거 나쁜 말인데 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된다고요 강타지마 메이저님들 장난임 왜 장난이야 씹세야 뒤질래? 장난같아 보여? 지금 장난치냐? 아 기분 더럽다 아닙네 자 방음부터 조사해볼게요 아 다행히 시연 녀석이군요 메이저 없는데 닥치세요 닥쳐주세요 오늘 출근 안했답니다 맞다 여러분 캐슬마스터 오늘 마지막 주인데 화이팅 해보아요 오늘만 열심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이거 떴으면 좋겠다 악마방 개색 아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뜹니다 여러분 이거 12시 방향인가요? 김토끼님 고맙습니다 이거 12시 방향이죠 12시 방향에서 Q를 쓴 다음 꾹 올라가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이제 강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좋았어 아 스카플러 야! 이거 있으면! 야! 이..이..이..이거? 이..이거? 이..이거? 허어..이거 효과가 뭐지? 아 이거 효과.. 난 이거 잘 모르지 이거? 어.. 이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스카플러를 모르겠어 그거.. 체력 반칸 남으면.. 그거 아닌가? 어서 얘 한번 절.. 아파.. 뿠억! 성배ao persone 제가 인기가 어허! 뒤집뻔이다 가자 오케이! 천사팀입니다. 체력 쩔어요! 체력이 없긴 한데, 이거 먹으면 되징! 자 한번, 아냐 내려가자. 감사합니다. 스카플러 뭐가 좋아요? 아, 헌혈하라고? 아! 헌혈! 여러분 보세요. 스카플러. 스카플러 여러분들. 뭐, 뭐 할 거냐고? 스카플러. 스카플러. 아닙니다. 좋아요. 마스케어! 어? 하앗! 어? 여러분, 어떻게 된거에요? 하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거죠? 하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거죠? 하암. 하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하암. 나갔다와요. 나갔다왔는데? 어? 아싸. 열쇠 필요했는데? 아, 낙청자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맞다구요. 또 낙청자 아니하니까 또 낙청자라 뭐, 또 물타기 되겠지? 또, 또 물타기 되겠지? 자. 한 번 더에요. 그래. 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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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저는 출발이 우리를 빠르거든요. 아니, 낙청들은 그냥 몰라서 한 거야. 그걸 또 설명해줘. 설명을 나란지 설명을 하세요. 펜타그램 안 나오면 안 해. 오, 이거 좋은 것 같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이거 뭔가 좀 돌리자. 여러분, 죄송해요. 굉장히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저는 제 기분은 풀렸어요. 멀리건 나와라. 김초련님 고맙습니다. 멀리건 나와라. 멀리건! 멀리건! 낙시! 멀리건 나와라. 멀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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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건 나와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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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팜타아, 고마하게 나와라. 멀리건 나오면 돼요. 멀리건이나! 쿠피셋! 좋아. 파리지향하면 파리시즌 3 가볼까? 멀리건 나오면 끝이야. 진짜 어 이거 좋아 버섯 나름 쓸만합니다 묘리건 묘리건인가 묘리건인가 야 뮬란이랑 묘란이랑 똑같이 어? 아니 이 윙크만 하네 이래 도발적인 녀석 좋았어 어디 한번 찌끄찌끄 해봐 네 윙크 정말 기분이 좋아보이는군 디리톤이나 이건 데미지 낮아요 대신 공격을 최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묘리건 묘리건이나 그런게 나오면 끝나죠 데미지가 안좋긴 한데 태권도 별로 닥쳐요 네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니가 다 별로에요 이 비난을 펴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싸 여러분 간지럽히다가 죽는 사람 못봤어요 간지럽당하다가 자 쏘라투근요 먹어줍니다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필요없어요 빨리빨리 가야합니다 오우 저기있구나 데헷 오케잇 자 왼쪽입니다 오우 좋았어 오늘따라 쓰레기가 많네요 오늘따라 쓰레기가 많네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강퇴좀 할게요 내꺼 내꺼 크기를 물어봐 어메이징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시계랑창아 좋아 노래잼님 고맙습니다 자 자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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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뿌우 아 야호 끈적끈적끈 싫은 왜 일단 슈레기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 슈레가 내꺼 왜 이렇게 궁금해하지 어? 한번 먹여보고 싶으 아닙니다 맛을 보여주고 싶었네 내꺼 진짜 궁금하신 분들 진짜 아주 따끔하고 따가운 맛을 어? 따뜻한 맛을 봐야 되겠네 어? 안 되겠어 이 새끼들 이 말이야 구피 나와라 구피 나와라 구피 나와라 구피 나와라 좋아좋아좋아 나올거야 아이야 망 이거 꺼일게 씨바 게임 족댄체 아 게임 개조 야호 차라리 게임을 꺼사킬까? 이게 아까 졸라 뚜들이 때려 맞아갖고 그런거 같은데 아냐 가보자 아 자 게임을 껐다키면 멀리건을 볼 수가 없는데 아이 아 멀리건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대신 가볼까? 과연? 오오? 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다 따앗 따다다 따앗 야 포기할 수 없어 포기를 왜해 포기는 어? 김치 담글 때 씨를 닿으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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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니가 말했어 위로 메이돈이님 메이저죠 메이돈이님 누구예요? 족봄자문 주지 않는데 누구지? 흥 아 이거 먹을 필요 없네 아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뭐지 저거 여러분들 조금 뽀개고 싶다 아씨 여기 뭐 나왔더라 이거? 아 이거는 뭐 쓸데없네 이거 아씨 자 그냥 내려가죠 원래 포기가 빠르면 응? 포기가 빠르면 돼요 뭐가 돼 elf 흥 허벅스 Ou 예 아님 하이엠 잠깐만 정말 바이엠 richtig 어 아 여길 돌려 야 여기 돌 저길 돌리고싶다 돌리고싶은데 이거 나가갔다오면 체력이 한칸인데 뿜! 아이 못대가리네 아 저 못쓸꺼 그럼 체력이 한칸 늘어나는데 진짜 조심하자 진짜 조심하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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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상점가서 체력을 사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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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전 wat 정신전 정신전 vita 굿 쥬밥이지 이 자빱아 이런 헐크같은 슈랭같은 슈랭이야 허오 깜짝아 반으로우재 자리感금 개 gam 이 자식 불편했던거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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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ado 체력이라도 저 너 오버히트야 오버히트 야! 왔다마! 못쓰면 소라탄 생김 제발 못쓰 그래봤자 내가 똑같잖아요 써볼걸 그냥 제발 못쓰 It 못쓰지 돈쓰 Pravid 자 ㅂㅂ 말도 ㅂㅂ 말도 ㅂㅂ 격하 진술입니다! 야 미치 파리괴물 X때야! 오 파리괴물 야! 야 이거 게임 끝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끝났죠 이거 이거 파리 딜만 해도 끝났다 이거 야 시즌 3이라네 이거? 야 대박 굿빛 효과 보임? 아무튼 굉장히 스바라시 수고히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끝이네 여기 오케이 끝났다 베린님 고맙습니다 이거 못 깨면 진짜 여러분들 약속할게요 아 3시 넘었네 안해야지 허격슈? 가자 아나 자 뭐더라 이거? 괜찮아요 쓸모없었습니다 한번 조사해야지 이이이이 큰일님 고맙습니다 지즈어언 저번 시선 봤죠 여러분들 배열을 아 왜 이렇게 시컥시컥시컥 아 깹니다 여러분들 걱정 허달될 마세요 제가 아 장인들은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 장인들은 죄송합니다 배열자부트 배열자부 갑시다 자 우선 저기 왼쪽에 있는 거지를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라탄 살까? 아니 우선 예를 하자 거지님 이 지하철에 지하철에 제가 갔더니 그 어떤 분이 앉아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갖고 튀었 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하겠지 네 소설을 봤습니다 야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야 내가 지하철 그 거지 그 구걸하신 분 있잖아 내가 그 갖고 튀었는데 갑자기 다 없던 데로 생각났어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문 갖고 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욕이 많은 새끼들이 황금한 까마귀 들고 갈까? 까마귀 진짜 필요 없는데 아씨 그래도 뭐 까마귀 가져가죠 구피 또 돌려요 돌릴수가 없잖아요 님 달방가서 피맥 하나 갈아요 님 못 돌리잖아요 지금 피를 하나 갈라고? 야 괜찮다 피를 갈자 하나 마! 새로 하나 내봐 내놔봐라! 좋습니다 이게 괜찮은 선택 같아요 자 왠지 이쪽에 그 있을 것 같아 아냐 이거? 뭘 다 가라 아가리 갈라보라 갈라보라께 없네 혹시 이거 다리 사이? 뭐 이런 무 무 무 탄 녀석 다 가는 게 나을 텐데 얘 아기 잘 나세요 아기 순풍순풍 나세요 가자 왠지 여기? 아냐 아끼자 폭탄 하나는 가자 거길 맺음 닥쳐 개 거릉뱅이 새끼야 빌망 찾았잖아 내려갑시다 갑시다 야 진짜 와 파리보소? 마치 장사가 안 되는 짜장면 집 마냥 좋아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걸 꼭 파리로 표현하더라 좋아요 이제 보니까 좀 그러네 어 이제 그냥 웃기네 장사가 안 되는 걸 꼭 파리로 표현해 좋아요 이씨그람 척 새끼들 내 손을 몽땅 가려갔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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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좋다 이거 갠마다 배려 앞에서 뒤집어갔지 잡아라 그렇지 나이스 다이스 오케이 깼다 이거 깼다 좋아 좋아 치고 다니세 주변에 파리 어 그래 으흥 어 C 여기서 계시구만 아따 그쪽에 개시해 deva 내가 어떻게 하고 찾아간단가요 흐니 잘했어 팔이 금방 없어지네 예 하 Wy 한 번에 떨 때려 때려 butt 대리 때리 analytically 까요 너도 빨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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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돌입시다 까 까 아 성수네요 성수력이죠 정말 성스러운 성수력이 내려가자 말년 변형 최병장 같네 최병 아 그래 죽으면 6시까지 방송 깨면 저 블랙 하세요 그냥 지금 블랙 할게요 아셨죠? 가미 나에게 딜을 넣어? 어디서 가미 자 우선 이거 다 꺼내줘야지 이거 꺼내줘야래 다 조잡으래야지 이거 조재룡새끼 야 기다려봐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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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사소한 녀석 어 엄지 엄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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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음지 아 이거 황금 방 돌릴걸 아 미친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후회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후회를 연속하는 반복의 인간이라고 하죠 뭔소리야 좋아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정말 머니네요 자 우선 그냥 찍깃할게요 찍깃 야호호호호호호호 쓰러라 필드버프 쓰러라 필드버프 나이스 역시 안 열렸네요 아 튀기네 우와 튀기잖아 정말 독특해 너 정말 독특한 아니다 제발 휴 다행히 황금 방 앞에 떨궜네요 다행이야 흑 흑 이번방 악마방 열리는데 다이치 채우지 뭐래 뭐래 킥 자 소울아트 얻었으면 괜찮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우 여러분들의 콧구멍 콧구멍 숨에서 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쓰레기가 나왔어요 아 역시 여러분들 콧구멍 쓰레기 개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으야 좋은 쓰레기가 나왔네요 갑시다 감옥 게임 게임 그 내려가 이거 못하라 이거 더 됐어 줬으면 내려갑시다 밑으로 뭐니? 님아 여기서 뭐하세요 아니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구요 불법정상 아니에요 노정상? 불법같은데? 아니신듯 정품이네요 정품기 에빠빠로빠로빠로빠로빠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여하 자 이제 돈을 쓰지 않겠어 한번만 더 흐흐흐 이 자식이 자 이제 한번만 남았어 님 꼬린이남 망했네 야 뭐야 아 깜짝아 안 가지는 줄 알았잖아